퓨전 가요장구 퓨전 가요장구 퓨전 가요장구라고 한답니다. 문학교육예술사이시고 전남과학대 음악과 퓨전보컬 겸교수이신 한다고외 세 분이 나오셔서 멋진 퓨전 가요장구 시행을 해주시겠습니다.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건강하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당신이 최고랍니다 여자는 여자는 너무나 너무나 여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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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son 여자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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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